Today's song, I'm a Music Man 오늘 배울 노래는 이렇게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신나는 노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동요를 배우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거기다가 악기 연주도 해보고 싶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나요? 리코더? 피아노? 기타? 아니면 바이올린? 오, 혹시 여러분의 꿈도 뮤직맨? 음악가인가요? 오늘 우리가 배울 노래의 제목은 I'm a Music Man입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오늘도 신나게, 재미있게 함께 불러보아요. Let's sing together!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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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피아노? 피야 피아노? I am a Music Man, I come from far away. I can play, what can you play? I play the guitar. 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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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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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네, 노랫말에 맞춰 춤을 추느라 그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좋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월드타임에서 단어의 의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와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기타를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연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뮤직맨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음악가죠? 뮤직맨, 뮤직맨. 여러분의 꿈이 음악가인가요? 따라해보세요. 뮤직맨, 굿좋, 넥스트 픽처. 화나게 웃으며 이리 오세요 하고 안내하고 있네요. 이리 오세요. 오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Come, come. Very good. 오다 영어로 come. 굿좋,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언가가 멀리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Far away, 멀리란 뜻입니다. Far away, far away. 굿좋, 잘했어요. 다음 사진이에요. 음악가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네요. 연주하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Play, play. 라고 말합니다. 놀다란 뜻도 있죠?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도 이 play를 쓸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Play. Very good. Next one.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악기가 사진에 나와 있네요.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를 영어로 네, piano. 라고 합니다. 우리 말과 비슷하죠? 강세를 살려서 piano. piano. 라고 크게 따라해 보세요. 피아노.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할 시간이죠? 맞아요. 랩 비트에 맞춰서 다섯 개의 단어와 또 노래에 더 나온 단어들을 함께 연습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tart. Let's go. Music man. 음악가. Come. 오다. Far away. 멀리. Play. 연주하다. 피아노. 피아노. Guitar. 기타. From. 뭐뭐로. 붙어. And. 그리고. What. 무엇. Can. 할 수 있다. 네, 단어 잘 익혀보았죠? 이제는 문장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음악가야. 뭐라고 하나요? I'm a music man. I'm a music man. Very good. Next sentence.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멀리서 왔지. I come from far away. 다시 한 번요. I come from far away. Good job. 마지막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피아노 또는 기타를 연주해. 피아노부터 얘기해 볼게요. I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Good job. 기타도요. I play the guitar. I play the guitar. Very good. 잘했습니다. 단어, 문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어 노래 부르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together. I'm a music man. 함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 am a music man.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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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no. 잘 따라 부르고 있죠? I am a music man. I come from far away. I am a music man. I come from far away. And I can play what can you play. I play the guitar. I play the guitar. 네, 여러분, 아주 신나게 잘 불렀어요. Very g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